칼된 감자 무죄무능 갈된 감자 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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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못 지나간다 쓰레기만 나와 방패 들고 생흡 올려봤자 이건 뭐 어따 쓰냐 맛없다 우확 공선생님 더 많은 방어 쉴드 치러 왔습니다 아니 쉴드로 치러 왔습니다 좋대 에일리언 베이비 재생 상태가 너무 안 좋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환한 게임이군. 가끔은 개꿀 무기로 꿀도 빨아야지. 아 근데 죽겠다. 체력 재생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슬픈 틈 메이러가 안 나오나. 날개? 외계인 놔둬. 굿. 굿. 굿 굿 굿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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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뭐지? 이게 행운의 힘인가? 아니 행운 22밖에 안되는데 역시 행운은 쓸모없는거였어 행운은 그냥 기분만 좋은거였어 나무에서 상즈 잘나오고 빨간옵션 잘나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드렐라 오드득 나도 무기에 색칠할래 어딨지? 아하 빨간 상태다 아하 빨간 상태다 방패로 생훔 찍는거 너무 필요없는 짓이겠지 벌레? 재발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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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은재준 범게인 범게인 표방 방패 센건 센건데 방어력이 안나오네 공복 이 겨우 셋 방어력이 납고 방어력이 완료되어있다고 방어력이 닿아 방어력이 중요하죠 방어력이 안나오네 방어력이 강한 여름 리롤러 방어력 먹을까? 세체시비는 못 참지 개 이게 뭐예요? 요방 방패특 방어력 아노름 이 게임 똥무기들 버프해줬으면 좋겠다 짱돌 너무 꾸림 깨빵 너무 꾸려 아이고 대밋이 뭐야 수갑이다 아 잠깐만 수가 필요 없네 아이씨 니롤 한 칸 손해봤어 효과 없다뇨 세력이 안 오른다고 아 형수 섹시 어둠이 보천 잠시만 어둠이 아둠이 2-3 2-3 2-4 2-4 2-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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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너 돌려. 무제 무능.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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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원 6셋으로 25수확 받는게 개색이네. 감자. 감자. 감자.